성경 1권 오늘도 성경 1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인은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지난 130년의 삶은 험악한 낙은의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그 후 17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요셉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계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배굽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비전을 그의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7일 창세기 48장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리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소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무원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탄에서 올 때에 라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한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임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니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두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석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장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베나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은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몬과 루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도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예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오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낙위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낙위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배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며 아마 히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위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삽의 뱀이오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하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세렉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미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꼭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한 땅 마무리한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장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투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여급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한 땅에 내가 파로운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급당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오운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샌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하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한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급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레야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문하세 아들 마겔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백십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48장에서 50장이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막벨라 굴 세겜 땅 그리고 애굽입니다 등장인물은 요셉 에브라임 무나세 그리고 유다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장례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30세에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며 사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아들들을 축복한 후 유언으로 출애굽의 비전을 남겼습니다 야곱이 죽자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 대한 감사와 존경으로 야곱의 장례식이 성대하도록 돕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국장에 준하는 70일 장례가 됩니다 야곱의 70일간의 장례는 장례 준비 40일 그리고 애국하는 기간 30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자신의 총리 시절 주치의로 추정되는 수종두른 의원에게 맡깁니다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애굽의 관습에 따른 장례였지만 애굽의 신앙 형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장례 기간이 길고 야곱의 시신을 가나한 땅 막벨라 굴까지 가지고 가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장세기 50장 2절입니다 그 수종두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당시 애굽 왕족의 장례가 72일임을 참작한다면 야곱의 70일 장례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허락을 얻어 가나한 땅 막벨라 굴까지 야곱의 시신을 운구했습니다 야곱의 장례의 행렬은 400여 년 후 있을 출애굽의 예행연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애굽에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으로 직접 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은 언젠가 반드시 이 길을 따라 다시 가나한으로 돌아갈 것을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상세기 5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한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런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애굽에서 가나한 땅 막벨라 굴까지 가던 중 등장하는 지명인 아닷의 타장 마당은 아벨 미스라임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장례식 장면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의 신화와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한 매우 성대한 장례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장세기 5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화와 바루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샌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상세기 5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를 가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레압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핵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야곱의 모든 장례 절차는 가난 막벨라 굴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흉년이 끝난 지도 12년이나 되었고 대대로 이어온 약속의 땅 가난은 다시 풍요로운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애굽에서 요셉의 사회적 위치는 너무나 높았고 사실 요셉은 무섭기까지 한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응징을 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10명의 형들이 다시 입 애굽을 결단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에게 교육받았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 만들기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애굽에서 지난 17년 동안 자손들의 신앙 교육에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계승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이달 1월 미주 목회자분들을 위해 통성경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20일은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그리고 1월 23일은 플로리다주 잭슨빌 시온 침례 교회에서 이어서 1월 28일은 플로리다주 올렌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통성경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미주 지역에 관심있는 목회자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